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연예계 핫한 이슈를 모아본 연예계 이슈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이고요 붉은 단풍과 서리가 함께 만난다는 상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혼 소식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최동석씨하고 박지훈씨 이혼 관련 소송 소식이 계속 들어와 있네요 오늘 연예계 이슈 이슈에서 정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혼 관련 소식들 들려오는 반면 인생의 반쪽을 만난 스타들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상식장보다 화려했던 조세호씨 결혼식 소식과 함께 또 남보라씨의 깜짝 결혼 발표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추후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경남 진주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마약 조직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해안 일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마약 등을 판매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마약을 팔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주범격인 A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인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외국인 전용 유흥지점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여성을 고용해 마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님들은 남해안 일대 양식장이나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A씨는 손님들이 일명 마약 파티를 예약하면 가게 문을 닫고 투약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경찰 단속에 대비해서 천장에 마약을 담은 지퍼백을 숨겨놓거나 도주로를 미리 마련해 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마약류가 신종 마약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A씨는 마약을 어떻게 들여와서 판매까지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경에 따르면 베트남인 A씨는 베트남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받아서 손님들에게 판매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신종 마약이라고 하면 뭘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마약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동물형 마취제를 혼합한 알약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게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경은 지금까지 7명을 적발했지만 연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어느 순간 확 퍼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들리는 소식이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노력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이 2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절반을 조금 넘었고요 미국, 캐나다, 타이완 순서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향후에 국민연금 재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외국인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2년 전만 통계만 말씀드려도 226만 명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력연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10년 이상 납부를 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소득금액에 따라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또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정연금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정연금 유정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죠? 아직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금액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연금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 많이 납부한 외국인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정연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천 명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유정연금 수급자 또한 중국인이 1,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인에게 총 28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계속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요 노력연금 아니면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기초연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70%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한 33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60대 취업자 수가 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기초연금을 제가 굳이 설명을 또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계층에 따르면 8월 60대 이상 취업자가 674만 9천 명을 넘어서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60대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는데요 총 281만 2천 명으로 지난해 대배 19만 3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 연령대를 합친 수치보다 60세 이상의 증가폭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60세 이상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간제 일자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취업시장에 60대 이상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최근에 돌봄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아이에 대한 돌봄 수요도 한꺼번에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령층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졌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을 해야 오래 산다니까 좋기는 한 건데 마지못해 이걸 생활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세대 갈등이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서울시내 선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 통로였던 청약 통장을 해제하는 사람이 또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해제한다는 건 청약 통장이 내집 마련의 첫 번째다 이게 이제 희석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679만여 명으로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8만 5천여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은 1순위 가입자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 변화 지역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청약 통장 가입자 변화가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의 경우에 올해 1월과 9월을 비교했을 때 1만 1,500명 가량이 감소를 했고요 경기도와 인천도 같은 기간 동안 2만 명 가량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5대 광역시는 광역시의 1순위 가입자는 8만 명 이상 줄어서 서울의 감소폭보다 한 7백 가량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최근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청약 통장 가입자 감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가입자가 줄어드는 추세는 현재로서는 막지 못하고 있는 현국입니다 그렇다면 청약 통장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가입할 대상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출생 연령이 출생자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입자가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지만 이것 외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이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서 청약의 가성비가 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들이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응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마 응모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있어도 청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왜 이 통장 그대로 유지해라고 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치동의 한 아파트 최고 당첨 가점이 84점인데요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와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 자녀 3 이상 낳지 않으면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 최고 점수를 받아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청약 통장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깨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매번 바뀝니다 정권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래서 청약 통장은 소액이라도 좀 유지해놓는 게 나중에 이거 어떻게 쓰일지 모르거든요 유리하실 것 같은데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생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10일 처번만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송강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생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짚어주시죠 사건은 피해 학생 어머니 제보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집에 초대되어 갔다고 하는데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서 주방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저항하는 학생에게 마스크 스트랩 있잖아요 그 끈으로 손을 묶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 주요 부위 촬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집으로 돌아간 피해 학생이 부모님에게 털어놓으면서 사정이 알려졌고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곧바로 가해 학생 집을 찾아가서 가해 학생 휴대전화에서 성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향해서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학교 측이 알려졌고요 지난 6월 학폭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학폭위까지 열렸는데 가해 학생 처분이 출석 정지 10일이다 이거는 좀 말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미리 드리는데요 일단 학폭위 심의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속성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가 이렇게 높지 않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면서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출석 정지 10일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그냥 쑥 들어갔다 그러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출석 정지 10일이면 10일 이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가 이게 부담이 상당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죠 왜냐하면 둘이 마주친다고 하면 피해 학생은 아무래도 가해 당시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마주치면 화장실로 숨는 등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교육청의 행정심판을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알아보는 박스오피스 순서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자 박스오피스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와일드 로봇이고요 4위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3위는 베테랑 2 2위는 대도시의 사랑법 1위는 보통의 가족입니다 박스오피스 영화 순위부터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분들 소개하기에 앞서서 흥얼거릴 노래 하나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 노래가 떠오르나 몰라요 오늘 노래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두 분을 보면 우리의 첫 만남은 우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연이 아니다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두 분입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아침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대중문학 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미남 스타 옆에서 자칭 특정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극과 극 짧거나 혹은 길거나라는 주제에 맞는 영화 두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짧거나 혹은 길거나 첫 번째 영화는요 네 여러분 극장에서요 단돈 4천원, 천원짜리 4장을 가지고 신작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장르 불문으로요 여러분 이 영화 보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장르 불문하고 봅니다 4천원이면요 지금 평일 오후 1시 이후 영화가 만 4천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만 원이나 저렴하다는 거 안 볼 이유 없죠 가격으로 일단 화제머리를 확 켜버렸는데 이거는 그러면 짧거나에 해당되는 영화입니까? 아 역시 MC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에 대단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는 바로 이 짧거나에 해당하는 영화인데요 그것도 스낵무비로 불리고 있는 4분 44초입니다 네 파격적인 이 영화 가격만큼 줄거리도 궁금한데요 네 영화 4분 44초는요 매일 오후 4시 44분마다 입주민과 방문객이 연이어 실종되는 북촌 아파트의 미스테리안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포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북촌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생활 밀착형 공포를 4분 44초씩 총 8개의 에피소드로 풀어냈다라고 합니다 러닝타임이 짧고 그리고 또 가격이 싸요 4천원 파격적인데요 파격적이죠 저는 사실 제목부터 러닝타임부터 자신감이 읽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짝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제목이 4분 44초 러닝타임도 44분 이게 말하자면 극장가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팬데믹도 있었고 OTT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OTT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보릿고개를 넘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 관객과 좀 더 잘 소통할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고안해낸 게 이 짧은 러닝타임의 영화 최 기자가 스낵무비라는 표현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보다 먼저 밤낚시가 13분의 천원 요거는 44분의 4천원 좀 더 가볍게 주머니 부담 지갑 부담 덜고 오셔라 이런 초대라고 보여지네요 네 색다른 콘텐츠 새로운 도전인데요 과연 이런 시도가 침체한 극장가를 살리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시도가 영화계에서 굉장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건 맞습니다 영화 44초 전에 앞서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이 스낵무비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밤낚시의 경우에는요 당초에 극장 개봉이 2주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누적 관객 수가 4만 명을 넘으면서 무려 5주까지 극장에서 파격적으로 개봉을 상영을 딱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이 짧은 콘텐츠로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음을 증명한 아주 긍정적인 사례로 남게 됐는데요 한 배급사의 자체 조사 결과 이 영화 밤낚시 관객의 20%가 다른 영화까지 함께 관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까지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영화까지 함께 봤으니까 한국 영화계가 약간 원플러스원 느낌으로 내가 A영화를 보러 갔다 그러면 B영화도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예매를 같이 하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덕분에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낵무비가 다른 영화를 소비하게 하는 어떤 영화계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러닝타임이 짧은 영화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러닝타임이 긴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러닝타임 긴 영화 많고도 많지만 제가 그중에서 오늘 걸은 영화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 러닝타임 144분짜리 영화입니다 영화 한 편이 144분 아까 소개해 준 거하고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아가씨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정기 시대에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아가씨 히데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거 하정훈 씨가 연기했죠 그리고 이 백작이 누군가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한여 숙희 이 김태혜리 씨가 연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숙희가 처음부터 한여는 아니었어요 제안을 한 거죠 너 거기 가서 이렇게 나랑 짝짝짝 해가지고 그 재산 빼돌려서 반으로 나누자 여기에 또 한 명의 이 아가씨 히데꼬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히데꼬의 이모부인데 이제는 후견이를 자처하면서 재산을 노리는 코우츠키 또 조진흥 씨가 연기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배우들이 쟁쟁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입니다 백사십사 분이면 두 시간하고도 이십사 분인데 박찬욱 감독은 왜 이렇게 긴 영화를 만든 거예요 네 이 아가씨의 러닝타임이 이렇게 긴 것에 대해서 박찬욱 감독이 남다른 이유를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제 영화가 불친절하다는 관객에게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요 박찬욱 감독의 전작을 생각해보면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 이 성특한 상황 그리고 배우의 표정 변화 눈빛으로 이 스토리를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받아왔었잖아요 굉장히 영화가 과묵하다라는 평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가 아름답다라는 평도 있었는데 그동안 이 영화 아가씨에서는요 보여준 행동보다는 내가 좀 더 말로 그리고 대사로 설명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하겠다라는 감독의 의도가 지피는 부분입니다 네 두 시간하고도 이십사 분 왜 이렇게 긴 러닝타임이 필요했는지 거두절미하고 그냥 작품으로 보여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영화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영화 이해를 못하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재미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 영화 못 따라가겠다 이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이번엔 어떻게 했느냐 인물이 주인공이 네 명이잖아요 요 사람 시점 요 사람 시점 이렇게 각기 보여주다 보니까 뭐가 얘기가 반복되는 거 같은데 그냥 반복이 아니라 거기다 유머를 더하기도 하고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뭐가 살짝살짝 스토리가 반복이 되니까 적어도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관객은 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또 있습니다 아까 최 기자가 이 영화 박찬욱 감독 영화 아름답다고 했죠 마찬가지 아가씨도 우리가 벽지 하나 쳐다보고 계단 올라가는 난간에 이 문양 하나 조각 하나 좀 볼까요? 오늘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 아가씨가 2시간 하고도 24분이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볼 때는 막 시간 순삭이죠 그렇죠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영화계 소식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계 핫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이슈 이끌어줄 온인도 트레이닝 복장으로 평안제 소파 위에 걸터 앉아있는 박은영씨 어서오세요 네 오늘도 연예계 이슈 이슈 아주 쏙쏙 모아와 슈 그래서 옷 입을 시간이 없슈 오늘도 트레이닝 복장으로 연예계 소식을 전화할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연예계 이슈 이슈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이슈 이슈는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인데요 너무나도 반가운 사진으로 한 장 먼저 만나보시죠 자 초호와 결혼식 누군지 아시겠나요? 김은국 씨인데요 아 맞습니다 결혼했어요 김은국 씨가? 김은국 씨가 결혼한 건 아니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연예계 마당말 정조사 하면 아주 프로 참석노인 김은국 씨인데요 너 결혼식에 왜 안 왔어? 라고 물었던 김은국 씨 정작 또 조세호 씨의 결혼식에는 참석을 안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니 본인이 조세호 씨를 프로 불참러로 만들고 조세호 씨 결혼식에는 막상 김은국 씨가 안 갔어요 네 오랜 시간 연예계에서 활동해 온 만큼 아주 마당발로 유명한 조세호 씨인데요 연예계 스타 다수가 정말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조세호 결혼식에 간 스타와 가지 않은 스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스타가 대거 출동을 했습니다 연말 시상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 별들의 잔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세호 씨와 각별한 인연을 가진 김은국 씨가 결혼식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줄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네요 네 그 영상은 몇 번을 봐도 아직도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영상에 나오게 프로 불참러 두 사람의 인연이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 방송에 김은국 씨랑 조세호 씨가 같이 게스트로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안재욱 씨 결혼 얘기가 화제에 오른 겁니다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다 김은국 씨가 갑자기 조세호 씨한테 야 너는 근데 왜 안재욱 결혼식 안 왔어? 이랬더니 에?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조세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프로 불참러 이 별명이 생긴다 연예인에게 수식어가 생긴다 이게 인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조세호 씨가 사실 양배추 시절에 이어서 조세호로 잘 좀 주춤하고 있을 때 이 프로 불참러라는 별명 수식어가 생기면서 제2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김은국 씨는 조세호 씨 결혼식에 불참했지만 안재욱 씨는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재욱 씨가 아는데 어떻게 안 가요? 조세호 결혼식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혼식 참석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조세호 씨는 안재욱 씨 결혼식에 몰라서 못 갔지만 안재욱 씨는 조세호 씨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이 프로 불참러에 완벽한 대서사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참석한 문세윤 씨에 따르면 조세호가 입장을 할 때 신랑 입장을 할 때 안재욱 씨가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단독으로 막 쳤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던 분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아니까 폭소를 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결혼식 참석한 하객들만 봐도 거의 연말 시상식장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스타들이 왔죠 그 이상입니다 일단 주례는 개그맨 선배이신 대선배이신 은사이신 전유성 씨가 맡았고 그리고 사회는 20년 절친 남창희 씨 세상에 가수이고 연말 콘서트입니다 거미 김범수 태양 와 이런 가수들이 축가를 불렀고 어머나 축사가요 20년 동안 또 오랫동안 우정을 오랫동안 쌓아온 이동욱 씨가 저 이동욱 씨가 세상에 축사를 또 했다고 하고 그 외에 누구 왔냐고요 세상에 뭐 이 뭐 하객 전체가 거의 다 스타였는데 900명 대한민국의 래로라 하는 이 스타들이 와서 세상에 누구누구가 왔어요 말하기가 입 아플 정도입니다 하객이 900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만큼의 축의금의 규모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조세호 씨 별명이 프로불참러여서 그런지 사실 결혼식 전부터 예전부터 내가 너 결혼식 하면 축의금 얼마 낼 거야 나 몇십만 원 낼 거야 몇백만 원 낼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또 화폐 받습니다 그랬더니 840만 원이 예고돼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다 저는 10배 이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누가 제일 많이 냈을까 사실 정준화 씨가 나 200만 원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다른 결혼식 때문에 불참을 했다고 그래요 과연 200만 원 그대로 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하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누가 제일 많이 냈을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20년 지기 친구 남창희 씨 아냐 이런 분석이 예측이 대세였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 씨라고 생각합니다 조세호 씨가 유재석 씨 결혼식에 5만 원 냈다고 그래요 그때 힘들었대요 이걸 보고 유재석 씨가 농담처럼 나 그럼 2배 낼게 10만 원 이랬는데 유재석 씨가 태양 씨 결혼해도 사실 100만 원 냈거든요 태양 씨가 마음만 받고 되돌려드립니다 하긴 했지만 저도 다른 결혼식에서도 유재석 씨 이 축의금 규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1등이었다 유라인의 기둥이자 사고 안 치는 유라인 아닙니까 조세호 씨 아마 유재석 씨가 1등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으로 결혼식장 대관료 있잖아요 억 소리 난다고 들었는데 내고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조세호 씨가 어디서 결혼을 했느냐 이 스타들의 단골 결혼식 장소로 불리고 있는 장충동의 한 호텔 S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곳의 대관료 호텔의 대관료만 지난 4월 기준 22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식대가 16만 원부터 인당 3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객만 900명 이상 그것도 조세호 씨 하객만 9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글쎄요 일단 이 결혼식에 든 비용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객만 900명 이상이면 10만 원씩만 잡아도 9천만 원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예인들 축의금 센 걸로 아주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럼요 얼마야 도대체 자 조세호 씨를 또 까치발 새신랑? 이건 무슨 얘기죠? 까치발 새신랑 너무 귀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결혼식 날 신부가 찍은 사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조세호 씨가 까치발을 아주 살짝 들었다고 해서 까치발 새신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진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까치발을 구두를 살짝 들었어요 구두 굽이 약간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뒷모습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신부가 약간 조세호 씨보다 얼추 한 5cm 정도는 크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조세호 씨 키보다 신부 키가 굉장히 큰 게 눈에 띄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요 조세호 씨 부부의 키 차이가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세호 씨가 연애 시절 아내에게 자신의 정확한 키를 들킨 적이 있다라는 에피소드를 아주 재밌게 풀어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 시절요 이 아내에게 조세호 씨가 자신의 키를 내 키 그냥 한 뭐 얼추 세미 170 정도다 세미 170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올림에서 170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방송에서요 건강검진 촬영을 스타들이 하잖아요 그러던 날 건강검진 촬영을 하고 잠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당시 조세호 씨가 가방이 없어서 이 손에 들고 있던 건강검진 결과표를 여자친구 가방에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표를 받아든 여자친구가 바로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세호 씨의 키 딱 적혀져 있잖아요 이걸 보고 어? 근데 오빠 166.9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호 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나는 예능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재밌자고 재밌자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내분이 아니 무슨 건강검진을 재밌자고 무슨 키가 재밌자고 166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여기서도 굉장히 아내분의 굉장히 유쾌하고 재치있는 성격이 보여진다고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세호 씨 아내분의 실제 키는 얼마냐 이 홍진경 씨가 키가 거의 한 180 정도가 되잖아요 홍진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저랑 비슷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내분이 상당히 장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 키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작은 또 따로 있나 봅니다 저도 빨리 제 짝을 찾고 싶은데 이거 제가 좀 부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초호화 결혼식에 초호화 하객에 거기다가 초호화 신혼집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또 그 신혼집은 자가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아 우리 은영 씨 진짜 부러워하는 거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네 조세호 씨가 사실 본인 개인 채널을 통해서 신혼집 공개했었죠 많은 분들이 으리 으리 깜짝 놀랐을 거예요 53평 용리당길에 있는데 이게 주상복합이어서 아파트도 있고 거기 오피스텔도 있는데 그중에 아파트 53평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래서 좀 어제 급히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여기 거기 용리당길에 있는 더 땡땡땡 여기에는요 53평이 제일 작은 평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 또 역시 연예계 덕후답게 은영 씨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방금 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맞고요 그럼 자가 아니면 천세 아니면 월세로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세호 씨한테 물었습니다 왜 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단돈 28억 원이 모자라서 매매를 못했다 그럼 과연 얼마짜리길래 28억 원이 모자라서 못했나 제가 좀 따져봤더니 일단 이게요 전세가 한 53평 용이 20억 원에 나와 있고 월세는 만약에 보증금이 2억 원이다 그러면 월세 850만 원 보증금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월세가 5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계산기 좀 두드려봤더니 조세호 씨 월세 10억 그러니까 보증금 10억이 월세 500짜리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3평 매매가가 38억이더라고요 28억 모자라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보증금이 10억이 아닐까 이건 제 개인적 추측이었습니다 어쨌든 28억이 모자라서 집은 못 샀지만 거기서 살게 됐는데 용산으로 구했네요 네 맞습니다 동네 주민이 있어요 저랑 평소는 다르지만 아무튼 같은 건물에 살게 됐는데 정확히는 용리당길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용산 용산역 바로 앞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어느 쪽에 살까 처음에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의 직장이 강남인점과 그리고 친정이 또 용산 부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이곳에 위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신혼집 위치부터 아내 위주로 딱 잡은 사랑꾼 조세호 씨의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조세호 씨 부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연예계 이슈 이슈 이어갑니다 네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보면은 아니 다시 또 복귀하는 거 보고 잠깐 자숙하면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예계 이슈 이슈 다음 이슈는요 전과자들의 복귀입니다 연예계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연예인들 잊혀질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이슈의 다룰 이야기 이 배우분들은요 바로 곽도원 씨 그리고 배성우 씨입니다 네 곽도원 씨와 배성우 씨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전과자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된 거죠 두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예비살인으로 불리면서 특히 요즘 대중에게 용서받기 힘든 이 일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정말 국민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배우 배성우 씨 지난 2020년 11월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에 배성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고요 또 2년 뒤입니다 2022년 9월에는요 곽도원 씨가 제주도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에 자신의 차량을 타고 무려 11km 정도로 운전을 했고 심지어 또 여기서 술을 함께 마신 지인을 내려준 뒤에 신호 대기 중인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돼서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약식 기소된 이 곽도원 씨 벌금 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후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음주운전은 예견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본인들이 과거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들의 음주 어떤 습관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 얘기 때문에 이거 좀 예고된 거 아니었어 이런 시선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먼저 배성우 씨가 과거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 저 소주 맥주 다 좋아한다 예전에는 주사가 자는 거였다 혹은 너무 취해서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잔 적도 있다 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 또 곽도원 씨도 2020년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새해 다짐처럼 인간 본명이 곽병규거든요 뭔가 곽병규에게 바라는 점을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아 이제 담배 좀 끊고 술 좀 그만 마셔라 술 없으면 못 사니까 큰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한 바가 있어요 말하자면 두 사람 다 뭔가 술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걸 고치기 전에 사고가 나고야 만 건데 제가 곽도원 씨는 최근에 못 봤는데 최근에 우연치 않게 어떤 행사에 갔다가 배성우 씨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달라진 점을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콩영화제에서 배성우 씨 봤을 때는 본인이 배우인데 너무 술이 취해서 이렇게 술이 취한 상태로 앞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이러길래 이건 물론 공식 행사는 아니었고 아이고 저 배우가 저래도 되나 걱정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우연히 본 잠깐 목내만 하고 그 배우는 저를 못 알아본 것 같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술 먹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배성우 씨 주스 오렌지 주스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 이제 조금 깨우쳤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일단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약 4년 네 이제 4년이 됐고요 곽도원 씨의 경우에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복귀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배신감이 더 커서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배성우 씨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귀 시점보다 먼저 복귀를 했어요 지난 그러니까 올해 5월이죠 지난 5월에 OTT 더 에이트 쇼로 복귀를 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3년 5개월 만에 복귀해요 배성우 씨에게 복귀에 날개를 달아준 건 영화 관상 그리고 비상선언 등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이었습니다 배성우 씨를 캐스팅한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까? 제작 보고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죠 이런 예상 가능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성우 여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재림 감독이 이 배역에 굉장히 잘 어울렸다 그게 감독으로서의 제 판단이었다 연극도 했었기 때문에 그 내공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사실 이 에이트 쇼가 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방마다 좀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거라서 사실 연극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재림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성우영이랑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다 가까이서 봤더니 굉장히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더라 그 마음이 시청자분들께도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캐스팅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대중이 섣부른 복귀 아니야 벌써 나와? 이런 어떤 질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귀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이런 인맥 캐스팅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 비판의 소리가 나왔었죠 대중의 날선 비판, 피할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제작 보고에 나섰거든요 반면 곽도원 씨는 홍보 일정에 불참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우 곽도원 씨 같은 경우에는 12월 영화 소방관으로 복귀를 하는데 관련 일정에는 모두 불참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곽도원 씨가 나온다는 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영화에 대한 반감이 관객들에게는 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들의 노고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담겨있는 영화인데 2020년에 이미 촬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끝난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개봉이 한 차례 밀렸는데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서 개봉이 완전 무기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연기를 하기에는 이 제작진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 모두의 노고가 무책에는 아깝다는 판단이 든 거죠 언제 개봉할지 개봉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개봉을 결국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그 포스터에 곽도원 씨의 이름이 두 번째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곽도원 씨가 주연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곽도원 씨의 분량도 상당하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연이기 때문에 제작 관계자 얘기입니다 영화 흐름상 통편집은 힘들었고 그래도 불편해하실 관객들 마음 생각해서 가능한 최대한 편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할 때부터 크레딧상 두 번째였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밝혔겠지만 이것도 어떤 사죄의미로 두 번째로 갔다 이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다만 이 편집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영화의 취지 최 기자 말한 것처럼 굉장히 주제의식이 좋은 중요한 영화니까 이런 취지라든가 영화의 흐름을 깨치지 않는 이거를 중점에 두고 편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예계 이슈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연예계 이슈 이슈는요 본업인 연기는 4, 5년째 쉬고 있지만요 6년째 잠정 휴업 중이지만요 그런데 4, 5시간 만에 자그마치 100만 원 아니고요 천만 원 아니고요 100억의 매출을 올린다는 그런 배우의 근황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슈 바로 엄마 검색어 1위 있어 입니다 우리나라 검색어 기능이 사라졌는데 어디서 검색어 1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다혜 씨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것은요 바로 이다혜 씨가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동시 시청 4,488만 명 숫자가 다르다라면서요 중국에서의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는데 중국 내 이다혜 씨의 인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중국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4, 5시간 만에 무려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국 스타보다는 하지만 내가 적게 올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죠 중국에서 연기를 한다는 내용일 줄 알았는데 뭔가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이다혜 씨가? 물건을 판다는 겁니다 데뷔 23년 차 배우인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 탁 이다혜 대표작 이러면 2010년 무려 14년 전에 추노 드라마 추노에서의 언년이잖아요 물론 마지막 드라마는 2018년이었는데 그래서 은영 씨 얘기대로 지금 6년째 배우로서는 잠정 휴업 중인데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인플루언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뷰티 콘텐츠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중국 인구가 많다고 해도 4, 5시간에 100억이라니요 대단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건데 그런데 중국이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부터 중국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알다시피 중국의 방송이라는 게 특히 뭔가 상품을 판매한다는 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을 이다혜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요 중국어를 굉장히 좀 능통하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금지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어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만큼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다혜 씨 그리고 추자현 씨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입지라고 할 수가 있네요 아니 중국어를 능통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쯤에서 이다혜 씨의 중국어 실력은 어떨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다혜 쌤 거야 그렇다. 그렇다. 미팅을 하는 거야. 회의를 일주일에도 한 세, 네 번씩 저렇게. 그 그 쇼이더 라이러. 다짜리하. 직원들도 다 아나? 너무 좋아요. 많이 만나가지고. 엄청 좋아해요. 네 이렇게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추는 이다혜 씨. 자신이 중국의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요 나는 중국어를 일단 할 수가 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살았었나? 너무 잘하는데 아니면 전생에 중국 사람 전생에 너무 잘하죠 조금 만만치 않은데 중국어가 어쨌든 돈을 쓸어 담는 대륙의 여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다혜 씨 얼굴이 또 중국에서 통하는 얼굴인 모양이죠 그쵸 사실 중국에서는 연기도 중국어 몰라도 되잖아요 다 지역별 더빙을 하니까 너무 잘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얼굴 덕도 봤는데 사실 2005년에 한 회사에서요 이 중화권을 겨냥해서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CF를 중화권에 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름다운 얼굴은 누구예요? 하고 딱 했는데 거기에서 이다혜 씨가 압도적 표차로 1위 이거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얼굴 둘이 있어요 장찌류 아니면 판빙빙류로거든요 근데 이다혜 씨 보세요 언뜻 보면 약간 순수한 장찌들도 있고 약간 화려한 판빙빙도 있고 그래서 1위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부터 이다혜 씨의 재력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다혜 씨의 재력은요 이 신혼여행에서부터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세븐 씨, 남편 세븐 씨의 말에 따르면 일단 이 신혼여행을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을 돌고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몰디브, 두바이를 찍고 이렇게 여행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총 신혼여행 기간이 무려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즐겼는지 영상으로 남겨줬거든요 이 영상 함께 보시죠 야, 한 달간 갔어 이게 추억 파리가 막 되니까 아우, 예쁘다 제가 다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스위스 같구나 스위스 우와 야, 너무 예쁘다, 멋있다 와우, 너무 예쁘다! 네, 한 달이 넘는 이 신혼여행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 한 달이 나갔어?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가 원데이 투데이 가는 여행도 아니, 한 달 넘게 가는 신혼여행을 6개월 동안이나 이걸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게 여유자금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중국에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 말고도 또 다른 수익이 있었던 건가요? 아, 사실 또 이달 씨 하면 노년동에 또 이 큰 손으로 또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부자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참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빌딩을 매각을 해서 약 200억 원의 시세 차익입니다 빌딩만 200억 원이 아니라 시세 차익만 200억 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얻은 시세 차익으로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달 씨 지난해 8월 노년동에 한 빌딩에 16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서 빌딩 투자했다고 그런데 이때 160억 원 투자한 거 전액 현금으로 했다고 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달 씨의 신혼집도 노년동이라면서요 신혼집도 노년동인데 무려 2013년에 25억 원을 주고 샀던 그런 집이라고 해요 또 이 이달 세븐의 신혼집 구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랜선 집들이 시작해 볼까요? 어? 어디야? 처음 보는데? 누구지? 우와! 이게 뭐야? 어디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예뻐? 동년동이 이렇게 큰 집이죠? 저 집에 몇 명이 사는 거예요? 호텔 아니야, 호텔? 둘이 사는 거예요 둘이 사는 거예요 12명 아니라 2명이죠 지금 25억 원을 샀는데 2배 이상이 올랐다고 하는 집입니다 길 잃어버리고 있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게 다 하더라고? 어떻게 저게 다 하더라고? 모든 걸 비닐 위에 다 해놨더라고 귀여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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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동우씨가 좋아하는 피규어 같은 옷들도 다 이거 진짜 이거 영상으로만 봐도 새 들어서 살고 싶을 정도인데 아니 결혼을 하면 보통 신혼집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사는데 아니 저기는 이다혜씨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다혜씨 집에서 이렇게 또 신혼을 시작을 한 걸까요? 얼핏 봐도 아시겠지만 바로 두 사람의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한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다혜씨의 집으로 세븐씨가 이사를 오는 형식으로 신혼집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븐씨가 앞서 보셨던 이 주방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세븐씨가 다 바꿔줬다라고 합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인셀러, 식기세찍기, 기타 등등을 모두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세븐씨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해요 아유 그래도 너무나도 부러운 얘기네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다음 연예계 이슈 이슈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연예계 이슈 이슈 이어서 살펴볼텐데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스타들의 이혼 소식이 정말 끝이 없는 요즘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바로 이혼 생중계인데요 누구의 소식이냐 지금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쌍방상간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재윤씨 그리고 최동석씨의 이야기인데요 벌써 이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2차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이미 쌍방상간 소송만으로도 정말 많은 대중들이 놀랐고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2차전에 돌입했다 이건 뭐 더 큰 게 남아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제발 이번이 끝이고 조용한 이별의 시작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에 한 매체가 단독 보도를 냈죠 여기 내용을 봤더니 쌍방상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폭언, 감시, 모욕, 협박, 정서적, 바람, 의처증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은 이혼의 진실 배경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정말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죠 뭐 얘기만 들어도 복잡한데 쌍방간의 상간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서적 바람, 의처증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여러 가지 대화 그리고 뭐 메시지 내용 등이 참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최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박지윤 씨의 정서적 바람을 주장하고 있고요 박지윤 씨는 최동석 씨에게 의처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두 사람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의 정서적 바람을 주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박지윤 씨가 미국 여행을 가서 이 이성인 친구 그러니까 성소수자로 알려진 이 이성인 친구와 여행을 함께 했다 근데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정서적 바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가장 크고요 이후에 이번 대화로 알려진 두 사람이 맞서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쟁점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자면 일단 업무상 남성 거래처 직원과 있는 모습을 이 박지윤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자신의 후배에게 전해 듣고 내가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는 박지윤 씨가 이 제주도에서 남성 후배 차를 늦은 시간에 얻어 탔다라는 점 그리고 박지윤 씨가 같은 프로그램에 알고 보니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남성 출연자의 안보 문자였었는데 당시에는 이 남성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사람이었었다라고 본인이 오해했었던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폭발하게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박지윤 씨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미 최 기자가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게 이 남편분이 의심하는 불륜의 지점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거 아닌 데가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거래처 직원, 카페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거래처 직원이 이제 그만둔다고 퇴사 인사하느라고 만났는데 이게 지금 바람이야?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거래처 오픈식에 갔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갈 일이야 했는데 아니 여기가 지금 나만 있었어 다른 사람도 있었어 내가 거기서 술을 마셨어 마시지 않았어 그때가 밤이었어 아니 낮이었어 이런 식으로 박지윤 씨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들이 그 SNS 대화 내용에 들어 있죠 이것뿐이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단초가 됐다면서요? 많은 부부들이 사실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다툼을 겪기도 하는데 일단 두 사람이 과거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아무래도 또 토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한 방송에서 동반 출연했을 당시의 생활비에 대해서 최동석 씨가 수입을 우리는 따로 관리한다 박지윤 씨 수입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고 불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지윤 씨 역시 제가 버는 돈은 집안일에 모두 쓴다 서로 수입에 불만이 없다라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불만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때 최동석 씨의 SNS 스토리에 잠깐 올라왔던 글이 있습니다 한 달에 4,500만 원을 카드를 쓰는 게 정상이냐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는 박지윤 씨가 생활비로 4,500만 원을 쓴다는 거 이걸 저격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쩐지 박지윤 씨 인별그램 들어가니까 뭔가 명품이 좀 보이고 하더라 이렇게 뭔가 말에 말이 생기면서 와전이 되기 굉장히 쉬운 상상하기 쉬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박지윤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과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살면서 두 아이의 학비 그리고 공과금 그리고 세금도 납부를 해야 했고 가사도움이라든가 통학기사의 비용 등 대부분 생활비에 오롯이 부담한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도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최동석 씨 역시 이후에 이사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기왕 경제적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그 4,500만 원이었던 달에 국세와 지방세가 카드 납부 됐었다는 얘기 보태드리면서 재산 분할 비율 보통 협의원하고 이르면 50대 50이기도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혼인의 지속기간이 얼마냐 또 그때 각각의 배우자가 얼마나 이 경제에 기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최동석 씨가 이 이혼 소송 중에 아파트가 세 개가 있는데 박지윤 씨 명의로 그중에 하나 압구정동 아파트에다가 18억 원 과합률을 걸었어요 이것으로 미루어서 지금 최동석 씨가 만약에 50대 50을 생각할 때 내 돈을 내가 18억 원은 받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거 박지윤 씨의 재산이 어떤 곱하기 2에서 36억 원 안팎 한 35억 원에서 40억 원 최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고 두 사람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50대 50이냐 50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또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러 가지 SNS 대화 내용에서도 보듯이 이 수입의 어떤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논란이 또 있었다면서요? 한 매체가 공개한 이 두 사람의 대화에는 사실 차마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매체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박지윤 씨가 말다툼 중에 최동석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었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누리꾼이 이 대화 매체 보도를 본 이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일부를 부부 성폭행의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경찰에 또 수사를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문제가 이제는 정말로 극단에 치닫는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꾼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됐는데 이분도 전제는 있었어요 이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말 최대한 저지돼야 된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미 이 부부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 가정의 범주는 벗어났으므로 내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사실 이 부부 사이의 성폭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 수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냈고요 실제로 제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오는 28일 결과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두 사람의 쌍방 상관 소송 이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박지윤 씨 측에서 먼저 걸었습니다 이 상관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오는 29일에 제주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달로 이 차가 갑자기 연기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기 사유가 뭐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길 연기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갈까요?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세호 씨 결혼 소식에 이어서요 너무나도 부러운 소식입니다 연예계 이슈 이슈 다음 소식은 나랑 결혼해줄래? 입니다 오 근데 남보라 씨가 연예설이 있었어요? 결혼을 바로 이제 아닌 건가요? 하루 정도 아차 바쁘게 지나가신 분들은 이 검색 아차 못하신 분들은 또 이때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모르게 연예설은 패스 바로 결혼으로 발표하는 이것이 요즘 스타들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남보라 씨는요 20일에 개인 자신의 SNS 이 너튜브에다가 좋은 짝꿍을 만나서 평생을 한퇴하기로 약속했어요 앞으로 둘이서 예쁘게 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라면서요 약 2년간 교제 끝에 내년 5월에 결혼을 한다라면서 깜짝 결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간 여래 소식이 없던 남보라 씨였기 때문에 요리꾼들은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정말 조용히 연애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축하해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네 남보라 씨 예비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나이 1989년 동갑내기고요 두 사람 3, 4년 전에 만났고 연애는 한 2년 정도 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그래요 뭐 그런데 세상에 남보라 씨 이상형이래요 어떤 이상형? 순한 양 세상에 늘 남보라 씨 편들어주고 남보라 씨한테 매일 힘을 주는 그런 좋은 남편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 저도 너튜브를 통해서 살짝 봤는데요 이 프로포즈 영상 봤더니 거기에서 남보라 씨가 어머 너무나도 깜짝 놀라요 이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 이걸 프로포즈인 걸 알고 그렇게 깜짝 놀라는 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놀라는 건가요? 저는 안 찍어봐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할 수 있죠 아니 프로포즈인데 어떻게 영상이 남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말 남보라 씨는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 예비 남편의 프로포즈는 정말 몰랐었던 이유가 일본 여행을 그냥 떠나게 됐는데 남자친구는 미리 이 프로포즈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에게는 계획된 여행이었지만 남보라 씨는 그냥 정말 일본 여행이었던 거죠 프로포즈 영상을 이렇게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요 프로포즈는 평생 한 번 받는 거 아니냐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켰다라는 거예요 추악할 수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남보라 씨 하면 국민 장녀잖아요 그 결혼 프로포즈가 의미가 깊은 게 13 남매 중 첫 결혼 스타트를 끊는 거라면요 13 남매 중 둘째 근데 결혼은 제일 처음 엄마는 지금 여기저기 우리 사회 그냥 자랑하러 다니시고 동생들 또 위에 오빠도 아이고 너무 인상 좋다 우리 언니한테 잘해줄 것 같다 모두 모두 반기고 있다네요 13 남매 둘째 남보라 씨 자녀 계획도 남다르다면서요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 남보라 씨의 계획만큼은 아주 애국자입니다요 최소 3명은 낳고 싶고 욕심내면 나 4명까지도 낳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다북한 자녀 계획을 밝힌 거죠 그러면 왜 4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들어볼 수 아 들어볼 수 있나 싶어서 들어봤는데 남보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족이 많은 집에서 살았는데 다 크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육아가 힘드니까 제 친구들도 다 둘 낳고 끝인데 저는 나중을 생각해서 힘을 내볼 생각이다 역시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아주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남보라 씨 결혼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연예계 이슈 씨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연예계 이슈 이슈는 4년 5개월 만에 이혼입니다 바로 축구 선수 국가대표 축구 선수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이혼 소식입니다 결혼 기간이 짧은데 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짧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김민재 선수 결혼 시기가 2020년이고요 2021년에 딸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 두 사람을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해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덧붙여서 김민재 선수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뵐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있거든요 누가 양육하는지가 나왔나요? 그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김민재 선수도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 1순위를 자식에게 딸에 두고 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양육 문제에 이어서 재산 분할 문제도 다양한 추측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독일의 한 유력지가 김민재 선수의 연봉을 약 1,700만 유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로 251억 원 한 달로 치면 약 20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한 만큼 위자료보다 양육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김민재 선수의 높은 수입을 고려를 하면 일반적으로 양육비가 보통은 아무리 수입이 높아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법 쪽에 의견을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양육비가 좀 상당한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역시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글쎄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4개월 전에 올라왔던 글이 재조명 받고 있다고요 요런 게 이제 자꾸 맞아떨어지면서 루머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난 6월에 커뮤니티 한 누리꾼이 쓴 거예요 어머 제가 김민재 선수 와이프 SNS 들어갔는데요 게시물 하이라이트 싹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어머 심지어 김민재 선수 또 SNS 들어갔더니 아내에 대한 팔로워도 취소했더라고요 이러면서 뭔가 두 사람 사이 이상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지금 그 글이 조회수가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두 사람이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예상된 일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이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비와 함께 가을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달라진 모습인데요 시민들의 손에는 찬음료 대신 따뜻한 음료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은 설이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절기답게 날이 한층 더 차가워졌는데요 이 시각 현재 서울은 1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한데요 특히 강원도에는 강풍 경보까지 내려져서 입간판 등 시설물 피해 유예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서울은 16도, 159도로 종일 선을 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한자리 수인 곳이 많겠는데요 일시적으로 11월 초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따뜻한 외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이 주최한 ESG 경영 활성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ESG 경영 기조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서울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과 지연을 적절히 배분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녹색 교통 인프라 확충,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절기가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3강인데 오늘부터 또 이렇게 추워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장 보러 갔는데 손난로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날이 이제 제법 쌀쌀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A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즐겨봐 너의 저주 고맙습니다 ff... 제 시위원회